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유튜브의 썸네일, 미리보기 이미지를 쉽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미 올려놓은 동영상의 썸네일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바꾸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여기에서 썸네일을 쉽게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입력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와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자신의 동영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썸네일을 바꾸고자 하는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3개가 현재 보이는데 보이지 않으면 더보기죠.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최신 날짜 수준이라고 현대에 있죠. 이렇게 차례대로 쭉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제일 위에 있는 화면에 글자 타이핑하는 방법을 터치해서 썸네일을 바꿔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 조그만하게 연필처럼 보이죠. 연필처럼 보이는 이것이 편집기입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해서 연필을 터치하면 화면에 보면 미리보기 이미지 수중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 미리보기 이미지가 바로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그래서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와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이 3개 있는데 3개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되고 여기서 바꿀 것이 없으면 변경이라는 게 있죠. 변경.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 저처럼 이렇게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변경을 사용하려면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에 가서 설정하라는 그런 말이 뜹니다. 그런 경우에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제처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휴대전화의 이미지가 이렇게 여기 쫙 뜹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걸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터치해서 이걸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연습이니까 지금 연습으로 하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 있죠. 위에 선택이라는 글자를 터치합니다. 선택이라는 글을 터치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장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이 저장을 반드시 터치해야 저장이 됩니다. 저장 터치해 볼게요. 저장 툭 터치하면은 여같이 변경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여같이 여같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쉽게 기존에 올린 유튜브 동영상의 썸네일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가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업로드 할 때에도 바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가서 변경할 수 있고 또 여같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와서 이미 올린 유튜브 동영상의 썸네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튜디오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